안녕하세요. 글로벌 브레인의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스생컨에는 한 3년 전쯤부터 왔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설 줄은 몰랐고 너무 저도 가문의 영광이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박정은 이사님이 몇 번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스생컨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이야기로 발표를 해주셔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최대한 준비를 했고 오늘 오신 분들께 일본 시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준비했고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 간단히 드리면 저희는 일본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이고요. 주로 시리즈 A, B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1년에 한 100건 넘게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VC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는 대학교 때 처음 갔고요.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었고 처음에는 한국과 일본의 전략 컨설팅에서 다니다가 저도 일본에서 한 4년 정도 스타트업을 했었고요. 그리고는 글로벌 브레인 넘어와서 일본에 있는 스타트업 투자하다가 코로나 때 한국 오면서 지금 한국 오피스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는 일본 스타트업 시장 최근에 그래도 많이 정말 감사하게도 주목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시장에 과연 기회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고요. 투자자 관점 그리고 스타트업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의 약간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 스타트업 시장이 앞으로 한국의 한 2010년 때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일본 스타트업 시장 규모를 보면 매년 한 20%씩 꾸준히 성장을 해서 약 7조에서 8조 원 규모입니다. 한국에 비교하면 조금 작은 규모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이 GDP로는 전세계 한 3, 4위 정도 수준이지만 이 GDP 대비 스타트업 투자 금액을 봤을 때는 한 11위 정도 수준으로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신기사 포함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좀 추정을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GDP 대비 스타트업 투자 비율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은 한국이 한 2010년 초반과 유사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왜 이렇게 작을까라고 보면 일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펀드의 LP 구성을 보았을 때 미국과 비교하면 확실히 아직은 연기금이나 정부의 출자가 되게 적은 편이고요. 주로 사업회사인 대기업 그리고 일본의 은행들이 주로 출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비슷할 수도 있지만 모태펀드가 나오고 나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쪽 관련 출자가 이루어진 것 같고 대략 조금 35%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일본도 2022년부터 조금 바뀌고 있는 조짐이 있고 2022년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본의 국민연금에서도 스타트업 출자를 하겠다는 게 있고 일본의 다양한 정부 기구에서도 출자를 늘려서 지금의 한 10배 10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스타트업 시장을 키우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럼 투자가 좀 늘었나 라고 봤을 때 2022년에 일본 정부 펀드인 JRC, 한국의 KB 같은 조직에서 출자한 금액을 보았을 때 전체 출자 스타트업 펀드의 약 대략적 33%까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 스타트업 시장에 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일본의 대기업을 보면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역대 최대인 상황이고 대기업들이 보유한 현금 유보금도 사상 최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스타트업 시장은 대기업들 주도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CVC 펀드 조성 추이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사실 앞으로 좀 일본에서 많은 유동성이 확대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스타트업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한국도 보면 그때 2010년 때 만들어진 펀드들 청산됐을 때 2020년, 2021년에 청산된 펀드들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것처럼 일본도 지금 올해 내년에 만들어진 펀드들의 수익률도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기회가 있을까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크게 세 가지로 시트, 세컨더리, 그로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트를 봤을 때 2010년에 한국에서도 많은 좋은 기업들이 탄생을 하였고 10년 뒤에 유니콘 대가권이 되었는데요. 일본도 최근에 굉장히 스타트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만 거의 4천 개가 넘게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2022년 대비에 약 1.7배가 증가를 하였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대학교 창업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대학교 창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도쿄에 갔다 오면서 도쿄도에서 주최하는 스시테크로 다녀왔는데요. 도쿄에 딱 한의다 공항 들어가자마자부터 이 스시테크, 스시테크는 스타트업 컨퍼런스거든요. 그 한의다 공항이든 도쿄의 각종 역이든 굉장히 곳곳에 약간 도쿄의 축제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확실히 일본도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면에 시드 쪽의 투자자들을 보면 아직은 일본은 얼리 스테이지에 대한 집중이 좀 이뤄지고 있고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시드나 프리시드에 대한 투자자가 적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장은 좋지만 투자자가 적은 것을 보았을 때 찬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섹터를 좀 봤을 때는 일본의 밸류에이션 순으로 최근에 큰 밸류에이션의 스타트업들을 나열해보았을 때 한국과는 조금 다른 점은 일본의 B2B, 사스, 디테크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각 섹터별로 보았을 때 작년에도 투자 건수나 금액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분야가 AI랑 사스였습니다. 세컨더리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 시장 규모가 커지면 세컨더리 시장 규모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고 한국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은 벤처펀드가 늘어나고 있지만 세컨더리 펀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개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세컨더리 펀드가 적을까라고 봤을 때는 일본은 조금 상장이 쉬운 시장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이내 상장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적자인 상황에서도 상장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하는 스타트업 포함해서 100건 정도 상장하고 스타트업은 50건 정도가 일본에서 IPO를 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이 상장했을 때 걸리는 기간을 보았을 때 일반 기업은 20년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스타트업은 보통 평균적으로 작년에 9년 정도 설립 후 9년 만에 상장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장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라고 보면 약 100억엔 수준으로 한 900억 원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는 조금 더 작고 좀 더 빠르게 상장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 세컨더리 펀드 시장이 과연 커질 수 있을까 에 대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보시면 이게 빈티지별 일본 VC 펀드들의 빈티지별 금액입니다. 확실히 2013년도에 많은 펀드들이 조금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 펀드들이 과연 엑시스 했을 때 지금 거의 청산이 10년 정도 생각했을 때 일본은 보통 10년이거든요. 그럼 슬슬 청산 기간이 다가오는데 상장 시장이나 M&A 시장에 대해 갑자기 엑시스 시장이 늘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펀드들에 대한 이런 청산에 대한 고민 엑시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일본은 대기업 CVC 펀드들이 굉장히 많은 측면이 있는데 CVC도 잘 아시겠지만 투자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투자 의의가 바뀌거나 매각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세컨더리 시장에 대한 기회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로스 시장 말씀드리면 일본이 유니콘 수가 좀 적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 케이스가 많은데 실제로 적습니다. 10개 정도 정도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상장을 빨리 가는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럼 스타트업인데 상장을 가고 나서 1조 원 이상으로 커진 회사들이 몇 개나 있을까라고 보면 합치면 한 7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1조 원 이상으로 커지는 케이스가 적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일본 스타트업의 투자 금액 중앙가 평균값을 봤을 때 점점 높아지고 있고 대형 투자한권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100억엔 이상 약 1000억 원 이상으로 투자를 받았던 기업들이 매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의 VC펀드의 규모를 보았을 때는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중앙값을 보면 300억 원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100억엔 1000억 원 이상의 펀드들로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스타트업은 커지고 있는데 펀드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그로스 펀드한테 투자 받고 싶은 이제도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VC,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일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게 과연 쉬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기사를 제가 찾아봤을 때도 한국의 대기업에서 일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건수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작년에 일본의 도쿄에서 한일 대기업 CVC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서밋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저희 포트폴리오 일본 스타트업들한테 한국 대기업과의 이런 만남 미팅에 대한 니즈를 확인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신청을 하였고 이 세 개 회사가 참여를 하였는데요. 그들한테 물어보면 한국의 대기업을 한국 기업으로 보고 있는 시각보다는 글로벌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의 대기업, 글로벌 기업에 같이 제휴를 하고 POC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니즈가 있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또 한국의 다른 VEC들과 같이 일본 스타트업과 믿업을 했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많은 일본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참여한 스타트업들을 보면 대부분 이커머스가 많았습니다. 확실히 한국에서는 이커머스 유니콘도 많고 그런 유니콘에 투자했던 VEC한테 많은 어드바이스도 얻고 싶고 투자도 받고 싶은 니즈가 일본에서도 있기 때문에 일본 스타트업 입장에서 한국 VEC, 한국 대기업과의 제휴 투자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관심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일본 스타트업을 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자를 직접 투자하시거나 현지 VEC에 출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신화벤처 투자랑 같이 코지피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에 다양한 VEC들이 있고 그 중에서는 순위에는 파이낸셜 일본의 대형 은행들의 CVC도 많이 있지만 독립계의 VC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VEC들과의 JV 또는 코지피 형태로도 많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VC가 정말 많고 여기 있는 19개 CVC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CVC거든요. 혹시 이 기업들과 같이 콜라보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어레인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타트업 관점에서 기회가 있을까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관점에서 일본 시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교두보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요즘 유행하는 챗GPT한테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한국 스타트업이 일본 시장을 교두보로 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적합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부탁한 그림을 되게 잘 그려주더라고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저는 채널독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PMF를 하고 일본에서 매출을 확대하면서 굉장히 본인들의 몸집 규모를 키운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데 각본이 되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세 가지가 있고요. 먼저 커머스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은 리테일 시장 굉장히 큽니다. 한국보다 GDP가 큰 만큼 3배 정도의 1400조 원 시장이 있는데 이 커머스 비율을 보면 한국 대비해서 이 커머스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이 커머스의 거래액들 상위 랭킹을 보았을 때도 대부분이 외국 기업이나 일본 대기업이 많고요. 스타트업의 활약이 아직 좀 미미한 상황인데요. 투자 금액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주요 커머스 스타트업들의 중앙가 평균 투자 누적 금액이 약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의 한 5분의 1인 9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런 걸 보았을 때 이런 한국에서 충분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자본력을 바탕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했을 때 충분히 일본 스타트업, 일본 기업 대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에서 굉장히 특히 일본 MG분들이 한국 패션, 한국 뷰티에 관심이 엄청 많으시고요. 오픈런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저는 오른쪽 그래프가 되게 놀라운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노란색 곡선이 한국인데요. 이게 일본이 전 세계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금액입니다. 계속적으로 프랑스가 1등이었고 프랑스 수입액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한국이 프랑스를 넘고 일본에서 가장 많이 화장품을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스타트업 중에서 누구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한국 패션으로 굉장히 일본에서 높은 활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 굉장히 1인당 컨텐츠 소비가 많고요. 전 세계 3위 정도의 시장이고 일본에서도 컨텐츠를 또 많이 만듭니다. 자국 내에서도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전 세계 3위의 컨텐츠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규모는 비슷하지만 그 내역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은 TV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지만 일본은 대다수가 애니메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일본 컨텐츠가 상위 100위 랭킹이 올라오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고요. 일본 현지에서도 한국 컨텐츠 엄청 인기 많고 그리고 한국의 음악이라던가 또 일본의 앱스토어 전체 랭킹 유료 구매 랭킹을 보았을 때도 1위가 피콤하거든요. 웹툰에 대한 시장도 굉장히 큰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컨텐츠 회사의 일본 진출 또는 일본이도 강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IP를 잘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은 그런 IP를 드라마화하거나 영화화하는 일을 머니타지에이션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일본 IP를 한국이 머니타지에이션하는 그런 사례들도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사스 시장 말씀드리면 사스 시장 굉장히 크고요. 한국 대비 일본이 한 6배 정도 크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더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일본도 이렇게 시장이 크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아직 사스가 작다 그럽니다. 미국은 전체 엔터프라이즈 시장 중에 약 15%가 사스인데요. 일본은 아직 4%밖에 되지 않고 최근에 굉장히 일본도 느리다 그리고 도장 문화 등등이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고 일본도 만약 미국 같은 수준으로 성장하였을 때 굉장히 큰 사스 시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이미 내고 있고 앞으로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일본에서 이런 사스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스 같은 경우는 SI랑 다르게 저는 프로덕트가 좋으면 일본 시장으로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한국 스타트업들 채널톡이라던가 올거나이즈 같은 경우는 일본의 대기업들이 특히 올거나이즈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정말 보수적인 금융회사들이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저는 좋은 제품을 만들면 충분히 일본에서 사스로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PMF를 하고 일본에서 매출을 키운 다음에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시장으로서 일본이 굉장히 좋은 한국 스타트업들한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수가 많아서 굉장히 빨리 말을 하고 노력했는데요. 마지막 장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본 스타트업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과거 한국의 시장 패턴처럼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관점에서는 한국과 되게 유사하면서도 굉장히 시장규모가 더 큰 시장도 있고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커머스나 엔터사스 이런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교두보로 해서 한국 스타트업이 더 많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